바툴 챌린지 바툴 챌린지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이 세가지입니다. 요거는 비락시켓통을 잘라서 만든 보틀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작고 소중한 고프로 해니 마지막 준비물은 바로 젓가락입니다. 보틀에는 지금 보시면 고프로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수영의 구멍을 뚫어줬거든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고프로를 여기 안에 넣고 구멍에다가 이렇게 꼽으니 이 젓가락의 용도가 바로 여기 뒤에 꼽는 거예요. 짠 이렇게 꼽으면 고프로가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수달 돌체라떼를 만나러 가볼까요? 고프로를 넣어주세요. 이제 수달 돌체로 넣어주세요. 고프로를 넣어주세요. 고프로를 넣어주세요. 고프로는 고프로를 넣어주세요. 고프로를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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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